아르메니아의 시골은 고요하다. 바이오치조르 지방에 있는 아레니마을은 아르메니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의 한 집을 찾았다. 부엌에서 아르메니아의 주식인 라바씨를 만들고 있다. 라바씨는 아르메니아에서 빠지지 않는 요리로 얇은 모양의 전통빵이다. 라바씨를 만드는 작업은 공동으로 하는데 협조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타원형의 커다란 쿠션 위에 밀가루 반죽을 펴서 화덕 벽면에 붙여 굽는 것이 라바씨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구운 라바씨는 최장 6개월까지 보관해 먹어도 그 맛이 변함이 없단다.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라바씨를 만드는 과정이 독창적이어서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화덕에 한번 불을 지피면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을 굽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